1월 15일 5시 16분 현재 유한양행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이 좋았죠 어제까지 거래량이 계속 줄다가 오늘 이제 저평가 뉴스가 뜨면서 오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힘이 있게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점점 힘이 조금 빠지는 모습이 보였죠 거래량이 지금 23만 7천주 정도 됐습니다 자 이 자리를 보면 지금 오르고 눌림목을 한번 주고 11선 딱 받고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입형선이 정별로 이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입형선들 다 모아 놓고 지금 눌림목을 한번 주고 지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날 이제 보시면 레이저티닙 수출하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이제 눌림목을 한번 받고 상승하죠 자 이때 모습하고 이때 모습하고 좀 유사합니다 자 유사한데 여기는 꼬리가 조금 더 길고 꼬리가 좀 짧다 자 이때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수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한 49만주 거래는 좀 더 터졌죠 오늘보다 자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11,200주 기관이 48,800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쌍크림 매수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시가가 좀 낮게 형성이 됩니다 낮게 형성이 되면서 전일 시가를 뚫지 못하고 딱 부딪히고 내려와서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12,000주 정도 팔고 기관이 한 33,700주 정도 샀습니다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시면 자 외국인이 21,600주 기관이 47,700주 기관 매수량은 거의 이날하고 거의 동일하죠 이날 기관이 48,800이니까 거의 동일합니다 외국인은 한 만주 정도 더 매수를 했고 자 그러면 이때의 모습하고 이때의 모습하고 어떤 부분이 좀 다르냐 지금 이날 자체만 보면은 이날 자체만 보면은 거의 뭐 동일합니다 위치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한번 급등했다가 눌리먹 주고 오르는 모습까지 다 유사하죠 자 그러면 내일은 또 이런 모습이 만약에 이제 보인다 그러면은 또 이제 되풀이가 될 것인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 애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나 어 좀 다른 점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른 점은 뭐냐 이 이동 평균선들이 상당히 이격이 큽니다 이때는 상당히 이격이 크고 어 이격이 큰 상태에서 한번 급등을 나오고 조정을 하다가 어 눌리먹 받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 이격이 큰 것에 대한 부담으로 떨어지지 않았나 요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모든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외국인 기관 매수량까지도 거의 유사하죠 자 급등 나오고 조정 눌리먹 받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좀 다른 것은 어 이동 평균선들이 여기처럼 이렇게 이격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평선들이 어 다 모여있는 상태에서 이평선을 뚫고 정배율로 만든 후에 지금 이제 눌리먹을 주고 올려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은 좀 아쉽게 나왔죠 거래량은 한 23만 7천 주 정도 조금 뭐 그렇게 힘있는 거래량은 아닌게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내일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 좀 잘 봐야 되는 자리 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약바이오 쪽이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오늘 어 간만에 이제 힘을 좀 받았는데 힘을 받은 모습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합니다 제약바이오 대장조 셀트리온이 좀 빠졌죠 자 그러나 이 유한 양형은 지금 어 현대차 정권에서 어 어 다른 신약 개발 모멘텀 있는 회사들 한미약품 어 셀트리온 이런 제약 회사에 비해서 많이 저평가됐다 이런 리포트를 리포트를 쓰면서 어 지금 이제 양매수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돼서 어 올라갈라 그러면 이런 모습이 일단은 나오면 안되겠죠 거래량이 그 다음날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자 내일도 거래량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어 이 모습이 좀 양호하게 좀 갈라 그러면 오늘 종가 보다는 좀 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것이 좀 좋을 겁니다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또 이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줄면서 어 오늘 종가 보다 낮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또 이제 이때 악몽이 떠오를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내일 자리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 제약바이오 쪽이 또 전체적으로 힘을 받냐 안 받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음 바이오니아 지분 투자한 부분 때문에 바이오니아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냐 이런 그 분석들도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니아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한림병원 하고 유전자 분석 계약을 어 맺었다 하는 그런 호재로 오늘 한 11% 이상 올랐죠 그리고 상당히 이제 장기간 조정을 많이 한 상태에서 에너지를 많이 축적한 상태에서 어 오늘 이제 분철이 됐습니다 그런 호재하고 같이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니아 도 어 지금 그 호재가 지금 나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 상태에서 이제 한 11% 이상 올라서 바이오니아 도 이제 내일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 지금 유한양행 어 어 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고 어 어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어 어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와 주느냐 아니면은 또 어 어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느냐 이제 내일 어 되게 움직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아주 재미있는 하루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 유한양행 오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